황은 산교이 길고 은하수는 지구를 아렸다 촛불을 터뜨리 켜고 장돈 붙인 옆에 앉아 얼굴도 내보고 수줍도 만져버리며 아이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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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을 다니며 뱉이오 지가 천이라고 아이는 우리 밥들 길을 놓아 그리 뜨리마 낼리 붙으면 닮아도 동네 거리에 그리들 꺼지 눈심도 오로 지르며 요심도 아리 그리 걸까 무심흠한 팔자가 돼야 칠일정을 붙인 일콕 근근 흐대자로 암법뿐한 푸친 시랍을 흐대자로 푸친 유자이들이 그리 뜨리며 일론 팔자가 그리 뜨리며 일론이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돌아가신 우리 부친은 그리 뜨리며 전 집으로 왕으로 들러가고 그리 뜨리며 제게 죽거리며 나 수궁으로 갈걸 수궁으로 황천 가게 가면 그리 뜨리며 말 들으다 저야 황천 길을 멀 멀 멀 뒤 묶음으로 찾아오는 것 부친이 나 그리 하다 내가 그때 붙이러 다 그 다 말 붙이러 누구를 굿 네 하다 사기 뭐를 Yun 하다 진 하다 진 하다 하다 아 새 감일이 잦던 얼째 천지가 사져있어 이루코 원촌계 명서에 꽂혀 달가오지마 비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고 날이 새는 나 죽는구나 나 죽질 않설짠하나 어색없는 우리 부친 어찌 두고 죽짠 말이냐 이리 종목하며 물을 흘리고 나서니 밝다 서니 늙게 신현에게 들어오시고 우리 여름 야단을 얻는다 신수지 신현장아니 오사카세 신생의 하리로 부친 전원을 하지가고 산다 신현장아니 하니가 나 들어간다 군양계별 동북 끌어온다 불선지어 명존사님 불쌍 신창아 만조나 가지며 아무엘 생생의 하리로 부친 전원을 얻는다 신수지 신현장아니 피가 되어간다 신수지 신현장아니 시원을 얻는다 신수지 신현장아니 시원을 novak 신현상뉴 동북 끌어온다 신호지 신현장아니 캬시로 본문이로구나 시장 끌러붙는 여주가 주의무채 앞으로 나가보려는 이 아들보다 잠을 들어 꼭 주인도 시장을 났다가 미실전에 죽으리 아이고 안 벗고서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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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고